저희 신세계 한우 곱창은 가족 또는 단체 모두 드실 수 있는 자리가 갖춰져 있습니다. 또한 전용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어서 편리합니다. 주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소금 모든 구이, 양념 모든 구이가 있습니다. 한우로 만든 곱창 전골이 있기 때문에 국물 요리가 드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신세계 한우 곱창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